음행을 피하라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의 교훈 이형 헤르페스는 성병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 사생활 논란 놀라운 성병 전파자 마이 리틀 텔레비전 B2 훈남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가 약사 가운 속 숨겨온 댄스와 음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약사인 야쿠르트는 2018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과감없이 전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과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쿠르트에 당한 1차 피해자입니다 유명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의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야쿠르트는 팬이었던 여성 B씨에게 피음 기구 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는데요 B씨는 관계 후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트큼 등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쿠르트는 해당 글이 공개된 이후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글 일치를 삭제한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야쿠르트에 당한 2차 피해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약사 유튜버 누구누구 2차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약사 유튜버와 최근까지 만나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누리꾼은 해당 유튜버와 성관계 후 1차 폭로자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야쿠르트에 대해 처음 폭로한 누리꾼은 집에 온 그는 피임 기구 없이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저를 무시하고 그냥 관계를 가졌다 이어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졌으며 생리 중이거나 부정출혈로 하혈할 때에도 피임 기구 없이 관계를 가졌다며 각종 성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야쿠르트에 당한 3차 피해자입니다 3차 피해 주장 여성 반성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야쿠르트를 비난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가스라이팅 당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약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 등이란 연극에서 유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쿠르트는 자신에 대해 폭로한 여성에게 대응하는 방법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차 폭로자는 애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지우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찾아오고 자살하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일단 글 내린다고 했다 2차 폭로자 역시 야쿠르트에게 숨을 못 쉬겠다 나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 한강물이 따뜻해 보인다 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넌 나한테 그러면 안된다는 협박같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쿠르트는 마지막으로 2차 폭로자에게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지만 네가 법적인 합의나 보상 등을 원하면 정식으로 고수해도 된다 그러면서 요즘 처음 게시자인 그 여자분과 악플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도움받아서 모든 자료 캡처하고 주소 저장해 놓으면서 법적 조치 준비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야쿠르트는 성병 전파자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티큰 등 성병 전파자 거시기에 수포만드는 2형 헤르페스는 성병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헤르페스는 모두 성병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입주의 병변을 만드는 HSB 1형과 성기주의 병변을 만드는 HSB 2형이 대표적입니다 1형 헤르페스는 전세계 인구 60% 이상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주로 2형 바이러스를 성병으로 분리하는데 최근에는 1형의 구분이 모호해지긴 했다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정민용 교수는 최근에는 구강 성교동 성생활이 바뀌면서 1형 헤르페스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입술에 있는 1형 헤르페스가 성기에 올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균 잠복견은 약 일주일 정도임에도 증상이 발현하기 직전이라면 타인에게 전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1. 한 번 걸리면 평생 갖고 살아야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병변이 다 나온 후에도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는데 신경조직에 잠복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된다 1.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 어린 시절 감염됐던 수도 바이러스에 의해 대상포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다 2. 이는 특히 여성에게 문제가 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산하면 아기까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민영 교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드물게 아이에게 강막염, 뇌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환자에게는 제왕절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2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중교수는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 직전에 헤르페스 병변이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분만도 가능하다며 과거에 한 번 헤르페스를 알았었는데 이후로는 괜찮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콘돔 사용하면 감염 예방 성관계를 통한 헤르페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콘돔 사용이다 만약 성관계 후 성기에 수포가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산부인과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헤르페스 등 성병은 STD,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행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모두 건전한 사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시 크리스찬TV였습니다 마rs 세난성 7 Mal 2 8 원래 scrOr 5까지 뷰로 5 6 8 10 10 13 15 16